키즈카페, 아이와 보호자 모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부터 사계절 내내 부담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확대 운영 중입니다. 카페 이용 수요가 높은 만큼 이번에는 강서구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는데요. 주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성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잠깐 밖을 나가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놀이터의 경우 대부분 야외의 위치에 있어 날씨와 기후 변화에 예민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일 우장산역 해링턴 타워 2층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 3동점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생활권 근처에서 미세먼지와 날씨 등의 제약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입니다. 그동안 강서구의 놀이공간 부족이 시작됐던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돌봄과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 강서구가 다른 곳보다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걸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강서구 전체의 노력으로 정말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이날 문을 연 화곡 3동점은 드램펄린과 외나무 다기타기 등 다양한 놀이교구들을 비롯해서 수유실과 가족화장실을 조성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설 편의성과 함께 전문성도 함께 높인 것이 큰 특징입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굿위드허스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아이쿸 누기터 등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기지카페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돌봄과 교육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